이 땅의 진정한 젊은이들을 위한 생활일치 침석 청년 백수 대한민국의 하루 쓰레기 양은 4만 5천 통 쓰레기 봉투는 20리터들이 10개에 4천 5백원이다 국민이 빈당 쓰레기 봉지 하나만 절약할 수 있어도 연간 123억원의 국고를 절약할 수가 있다 그렇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다 쓰레기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국고를 절약할 것인가 진정한 이 시대의 젊은이를 위해서 청년 백수 쓰레기 물레 버리기 척탈원 위치 버기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적이 있는지 눈치를 살펴보자 왼발을 뻗어 앞구비 자세를 치워도 오른손 상방을 펴 미간에 대고 좌우로 시야를 확보한다 목격자가 있을 시에는 쓰레기를 투하해서는 안 된다 연결동작으로 알아보죠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척탈2 쓰레기 투하 쓰레기 투하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엎드려 투하 앉아 투하 서서 투하 그 중 서서 투하법을 알아보자 뒷구비 자세를 치한 후 한 손으로 쓰레기 봉지를 파지하고 적을 향해 힘껏 쓰레기를 투한다 연결동작으로 알아보자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척탈 기준 주인이 자신을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누구야? 당황하지 않는다 왜 이러세요? 하나 둘 연결동작으로 알아보자 누구야? 왜 이러세요? 하나 둘 누구야? 왜 이러세요? 하나 둘 척탈4 지침이 떼기 끝까지 잡아떼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양 손으로 얼굴을 은폐 은폐한 후 자신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 뗀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절대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연결동작으로 알아보자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하나 둘 셋 eden 넷 넷 ド紙 대한민국 하루 우유 소비량은 4만 5천 톤 우유는 200ml 열 케들이 4천 5백 원이다 국민 1인당 우유 한 팩만 절약하여도 연간 123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구를 절약할 수가 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다 돈을 주고 우유를 사먹을 것인가 아니면 국구를 절약할 것인가 청년 백성 앞집 우유 훔쳐먹기 일단 목표물을 발견한 후 즉각 보행 자세를 유지하며 좌우 180도의 시야를 확보한다 목격자가 없을 시에 오른손으로 윈첩하고 재빠르게 살짝 파지한다 하나 둘 연결 동작으로 알아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 2장 몰래 마시기 먼저 앞고비 자세를 취한 후 한 손으로 파지한 우유를 단숨에 들이키고 다른 한 손의 상박으로부터 남아있는 증거를 완전히 인멸한다 연결 동작으로 알아보자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우유를 향하여 전방에 구룡조정 3회 실시 앞집 우유 뒷집 우유 모두 내 거 제 3장 걸렸을 때 팔뺑하기 절대로 당황하지 않는다 고요 우리 집까지 슈퍼에서 났습니다 하나 둘 뒤돌아보면 인근 주인이 자신의 얼굴을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결 동작으로 알아보자 고요 우리 집까지 슈퍼에서 났습니다 하나 둘 고요 우리 집까지 슈퍼에서 났습니다 하나 둘 3 4장 발뺑 후 도망가기 주위의 소품을 이용하여 사건의 현장을 요모 조모로 살핀 후 즉각 도주한다 아싸 오늘도 공짜 우유 연결 동작으로 알아보자 하나 둘 셋 아싸 하나 둘 셋 아싸 숙달된 조교례부터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다 숙달된 조교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준비 하나 둘 셋 시작 우연차 버튼 인쇄조 시작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개그인 20대 신장한 젊은이들에 의한 생활 지침서 청년 백성 현재 대한민국 남녀 출산 비율은 5.5 대 4.5 이 상태로 가게 되면 30년 뒤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10명 중 2명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게 된다 남성 10명 중 2명이 독신으로 살아가야 될 경우 연간 123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구와 인력이 낭비된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안 하다 평생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평생 독신 남으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것인가 청년 백성 친구 여자 가로채기 제 입장 몰래 연락처 주기 항상 오른손에 자신의 전락처를 파지한 뒤 친구와 친구야 친구 오른쪽에 서서 왼손을 들고 친구의 목돌미를 잡고 시선을 분산시키며 찔러넣는다 반갑다 친구야 한우 한우 연결 동작으로 알아보자 1, 2, 3 제 2장 이간질 허기 연락처를 주었다고 안심하는 것은 아직 일이다 앞구비 자세를 취하고 친구가 있는지 좌우로 살핀 후 그녀에게 다가가 친구의 비밀을 폭로한다 그 녀석 변태예요 연결 동작으로 알아보자 하나, 둘, 변태 하나 하나, 둘, 변태 하나 참아, 기장, 기질 모유 앞으로 간 프로받 패스 하나, 둘, 셋, 넷 제 상장 친구한테 걸렸을 때 친구에게 걸렸을 때 절대로 당황하지 않는다 내 여자 왜 만나니 절대로 뒤돌아 보지도 않는다 친구의 상처받은 얼굴이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 아시는 분이 모양이죠 하나, 둘 연결 동작으로 알아보자 내 여자 왜 만나니 절 아시는 분이 모양이죠 하나, 둘 내 여자 왜 만나니 이 자식아 그만해 잊을 때도 됐잖아 바로 제 4장 친구와 화해하기 사랑은 잠시 우정은 영원한 법 저여 우 상처받은 친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 이벤트가 필요하다 넓은 가슴으로 친구를 와락게 안으며 친구야 내일 미팅 있다 아싸 연결 동작으로 알아보자 하나, 둘 미팅 아싸 하나, 둘 다른 여자 아싸 습관된 조교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다 습관된 조교 앞으로 하나, 둘, 셋, 넷 준비 하나, 둘 시작 시작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셋, 넷 셋, 넷 셋, 넷 셋, 넷 셋, 넷